2라운드 2라운드 좋았어 응미 카이사 죽여버렸어 안 살았고 응미가는데 그린다며 사라져 그렇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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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겄다 죽겄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루시오 리얼까비오 리얼까비 가보 파드랜드 오우 조심해라 고향이 세니까 쉿 으아 아하 아하 루시오 너를 믿는게 아니었어 그렇지 안보여 아이고 너도 잡아야지 미신이 오네 아 아이고 아까 어이 아마아 베라스 나좀 세다 카이사 바로 배제야 응 파드랜드 게장 가자 밴드워드 에헤헤 고향아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어딜 건방지기들이 돼 이게 바드다 알았나 가십시오 개는 우린 예측했는데 어헤헤헤 에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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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 떡두꺼비 잡아 앙 떡두꺼비 앙 떡두꺼비 앙 떡두꺼비 괜찮죠 야 무빙보소 그렇지 고양이 잡아 고양이 잡아 아이고 아까워라 난 떡두꺼비 잡아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컷 컷컷컷컷 안 돼 안 돼 칭칭껌 발동 돼 이게 바드지 왜 칭칭껌이에요 드래곤볼에서 괴수가 쓰는 스킬입니다 옛날 드래곤볼 칭칭껌이라고 용가리가 뱉는거 있어 기억하실 분 있으려나 거기서 따왔습니다 칭칭껌 아이고 까비 아이고 까비 잡어 켄치 잡어 뽀바봉 이게 운영의 말수사 승리의 조율사 바드던 개머리를 잡자 꿈팔려고 으아아아아아악 5252 제울리 쪽 5군을 수확해버린거야 나도 수확당했다 헤르메스인걸 인지 못했네 스턴시간이 왜 이렇게 잘봐 노궁이야 그래도 노궁이야 잡아야돼 꿈없어 오게 개이득 개이득 헤넨 나이스하 카타만 조심해 카타만 카타가 적이 압박해 헬리콥터 카타 클났났네 카타 캐릭하긴데 카타가 저게 돼 오우야야야 호그형 온다온다온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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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우 형들 바로 도망쳐 굳이 안싸워도 돼 얘들아 살았지? 나 간다 싸우네 싸우네 이걸 집에 가면 안돼 바론인데 그렇지 그렇지 드린다며 역시 장인이야 역시 미드스린 괜히 하는게 아니에요 깔끔해요 아니 왜 안와 이거 까 뭐야 이거 더월드 더블스턴 발동 안녕 카타야 너의 궁란은 맞지 않아요 왜냐? 덮기 때문이지 부근 미스 돌군 수확 와누류 젤리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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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탈 젤리몬 캐리했다 비가 잠깐만 시안 니가 사러와듯 與 뱀빵 이건 땜빵이 아닙니다 눌려서 그래요 OK? 눌려서 그래 메탈 땜빵곤 땜빵곤 땜빵곤